버튜버 30문답 준비됐어? 응! 질문에 맞춰 대답해줘 하나 둘 셋 고! 이름은? 하루아이 성별은? 여자 키는? 150 몸무게는? 비밀이야 생일은? 10월 1일 결핵형은? 오양 가장 자신 있는 거 보여줘 애교 좋아하는 음식은? 마라탕 좋아하는 색깔은? 보라색 좋아하는 노래는? 아이유 노래 좋아하는 애기는? 생가치 1호 좋아하는 게임은? 마크랑 배그 싫거나 무서운 거 귀신!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건? 명이 취미는? 노래 부르기 듣기는? 게임하기 성격은? 애교쟁이 MBTI는? INFP 목표는? 데뷔 이상형은? 눈 작은 사람 애교 타임 갑니다 아? 뱅온 인사 루하 방종 인사 루 봐 주로 어떤 방송에? 손톱 노래 좋은 게임 해보고 싶은 건? 대형 컨텐츠 어떤 버티보고 싶어? 사랑 많이 받은 버티버 팬덤 이름은? 명이 마지막으로 자기 PR 타임 하나 둘 셋 고우 앙큼상큼 달콤한 때로는 매콤한 쇠살 아기냥이 하루아이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이이이